제주공항 북쪽의 군 공역이 조정돼 늘어나는 항공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제주공항 북쪽의 민간항공기 관제구역과 군 작전구역이 겹치는 구역에서 민간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높이를 현재의 최대 1만 피트에서 11월 28일부터 최대 1만 7천 피트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제주공항에 착륙하려는 비행기가 보도를 급격히 낮춰야 하는 문제점이 해소돼 교통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